안녕하세요. 시대미입니다. LG V20이 있는데요. 하나는 티탄이고 하나는 실버 색상인데요. 핑크도 있으면 색상 다 있는건데 핑크는 없어서 두가지 색상만 살펴보겠습니다. 티탄은 예전에 제가 한번 디자인을 보여드렸죠. 실버는 은색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빛이 나는 깊이 감이 있는 은색 같구요. 스텐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약간 노란색이 비칩니다. 색감이 은색이라서 차가운 느낌이 들거 같은데 실제로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후면은 금속이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제가 사용해 봤을때 뒤쪽이 동상 촬영을 쉬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촬영한다고 했을때 손에 들고 그러면 뒤쪽이 따뜻한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냥 뒀을때는 뒤쪽을 만졌을때 케이스 없이 그냥 만지면 차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뒤쪽이 금속 커버기 때문에 열을 좀 빨리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빨리 열 전도해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열 전도를 잘해서 열을 해소하는 것도 있을거고 반대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쪽부분도 위아래 컬러가 다릅니다. 컬러가 다르구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다르죠? 디자인은 동일한데 상당 아래쪽에 후면이 다르고 후면이 다릅니다. 이쪽 부분 검은색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탄이 좀 나을 것 같구요. 밝은색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실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컬러 서로 다른 컬러 V20에 대해서 한번 살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